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. 박 전 단장 측에 따르면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쯤 용산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박 전 단장은 최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